연경이가 배구계의 거먹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그런데 시즌 지금 아직 아니에요? 네, 비시즌이어서. 아, 다행이네. 시간이 돼서. 그럼 언제까지 쉬어요? 쉬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운동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맨날 방송하시죠? 네, 하죠. 그게 저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는 없잖아요, 시즌. 네, 경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쉬는 거잖아요. 그게 쉬는 게 아니죠. 고집이 있네. 말을 잘 안 들으시네. 알았어, 알았어. 연경이가 쉰다고 형처럼 집에 자빠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자빠져 있다니. 나도 집에서 못 자빠져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쨌든 일단 첫 해. 넷플릭스 첫 예능. 김현경 씨, 그리고 이광수 씨. 그리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넘버원 장인분들 한번 만나 뵙고. 그분들에게 직접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